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개인 투자용 국채를 1,500억 원 발행합니다. 청약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12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배정 결과는 청약기간 종료일에 다음 영업일에 고지될 예정입니다. 9월 개인 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기준으로 10년물은 약 37%, 20년물은 약 96%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보면 10년물은 3.7%, 20년물은 4.8%입니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이 추석을 앞두고 승차권 부담 거래에 강력 대응합니다. SR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의 예매 기간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IP를 발견해 침입 차단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담 거래가 있는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나 벌금, 구류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웃돈을 주고 산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4,118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 내야 하는 위약금 불만이 78.5%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은 주요 숙박 플랫폼 7개에서 체결한 계약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거래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용 예정일이 임박해 취소하려고 하면 재판매가 불가한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거나 환불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SBS 정연희입니다. 소비자원z